첫날 올라갈 때 벌써 그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최근 21년에 내 맘만 지난만 더 사랑해서 그리기 오니까 점심 안 해도 모두 두 번 확인할 게 있었을 때 비밀번호도 언제 막고 난 네 통화목록이 왜 이렇게 그 탐구가 멈추라고 전부 다 지워버렸구나 귀엽네 우리 아가 너와는 이상해 솔직히 말하라고 화내된 건데 저기 왜 날 쫄아갔어